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토 안녕하세요 카카오토 허프로주니어 허동교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 하반기 가장 핫한 수익차 신차 소식이죠 바로 BMW 5시리즈 풀체인지와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5시리즈 상세 내용과 비교 영상은 위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벤츠의 E클래스 풀체인지 국내 소식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풀체인지답게 새로워진 디자인을 앞세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국내 출시가 언제가 될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신형 E클래스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들은 카카오토를 통해 현재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카카오토 팀장들이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는 올 하반기 10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2024년 1분기 출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풀체인지 초도 물량은 1분기에 1500대가 배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 200대 정도가 AMG 라인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11월부터 판매가 되어야 하지만 이유를 알아보니 23년 E클래스 재고가 남아있기에 출시일이 늦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E클래스 프로모션이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츠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E클래스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은 만큼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할인으로 구매 적기인 벤츠 E클래스 나는 신형에 딱히 관심이 없다 그리고 신형은 너무 비싸다 그러신 분들은 E클래스 모델 구매를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클래스 견적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명품 견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분기에 들어오는 풀체인지는 하이브리드가 추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분기에는 가솔린 E200, E300, E400, 디젤 E220D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외장 내장 색상도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시일과 출시가격 등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에 대한 추가 소식이 나오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E클래스 할인과 견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토에 문의를 주시면 카카오토 담당 팀장들이 아주 친절한 안내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 허프로주니어 허동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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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